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하는 쇼 성형가요 베스트 2 트로트의 황태장 현철씨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나쁜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이봐요 미운 사람아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단단한 가슴 흔들어 놓고 모르는 척하는 당신 사랑의 눈빛 속에 다스라던 웃음이 다스라던 웃음이 다스라던 남아있는데 마지막 내 사랑도 자존심도 가져간 당신 이 바람에 오면서 미운 사람은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야 이 바람에 오면서 미운 사람아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단단한 가슴 흔들어 놓고 모르는 척하는 당신 사랑의 눈빛 속에 다스라던 웃음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마지막 내 사랑도 자존심도 가져간 당신 내 사랑도 자존심도 가져간 당신 내 사랑도 자존심도 가져간 당신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아멘